컷츠펠, 오래전부터 숨겨진 세계의 진리를 알고 추구해온 존재들이었다. 과거 에이션트 컷츠펠들은 기나긴 추적 끝에 이 세계의 혼돈을 불러들인 근원에 대항하려 했으나, 에르테시아의 발생은 대이변으로 인해 역사에서 지워졌다. 이후 400년의 세월 동안 컷츠펠의 발생은 점점 증가하고 조직화되었으며, 최근 나타난 컷츠펠들은 영속 가능한 경험, 즉 카르마를 공유할 수 있었다. 쉽고 개성 넘치는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영웅 NPC의 이야기와 함께 두 명이서 즐기는 PV 패턴 플랫! 영웅 NPC의 호감들을 높여 카르마를 공유하는 관계로 발작! 내게 맞는 카르마를 숙련하고 교체하며 즐기는 진정한 듀얼 액션 배틀! 거치펠! 혼돈을 불러오는 자! 거치펠! 혼돈을 불러오는 자! 제정한 독재인 혼돈